성도여 할렐루야 아멘 주 모자 앞에서 택하신 그들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큰 업무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천금화 창조자 주게 내 영혼 내 영혼 찬양 평가와 구원해 내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즐겁게 찬양하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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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하여라